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아직도 국뽕에 빠져서 아니면 진실을 보지 못해서 한국이 중국보다 선진국이다. 우리보다 중국은 후진국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제가 계속 진실을 보고 찾아보고 알면 알수록 중국은 이제 넘사벽으로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더 문제는 미래 도시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은 생각보다 빨리 미래 도시가 될 거예요. 반면에 한국은 미래 도시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중국은 이미 대도시에서는 반자율이나 자율주행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점에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도 열대 한정으로 자율주행 테스트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즉 중국은 대도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걸 생각보다 빠르게 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한국보다는 훨씬 빠르게 볼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중국이 막 도로가 이상할 거라고 한 번도 안 가본 분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다. 적어도 자율주행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실현 가능할 것이다. 이미 가능하고 사실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빨리 보급이 퍼지냐. 그거죠. 자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최근에 가장 논란인 황색불. 산사님들은 황색불에서는 무조건 우리는 정지해야 되죠. 물론 법적으로는 그래요. 황색불은 정지를 하기 위한 신호라고 볼 수 있고 우린 황색불이 보여지면 무조건 서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황색불에 서기 위해서는 신호에서 굉장히 느리게 가야겠죠. 한 30km, 20km. 그 정도면 황색불에서 우리가 차선을 진입하지 않고 멈출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는 우리가 불가능하죠. 심지어 이게 중국의 평범한 도로예요. 이게 대도시도 있고 일반 작은 도시도 있고 보시면 어때요. 기본적으로 저렇게 숫자가 있어요. 자 애매한 딜레마 존이 존재할 수 있을 만한 곳에서는 대부분 저렇게 신호의 숫자가 있어요. 저것만 있어도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 안 해요. 교차로에. 좌우에 다 06 이런 식으로 6초 5초 이렇게 적혀 있죠. 자 또 다른 도로에서도 봐도 저기 녹색불에서 09초 이런 식으로 자 07초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중국의 도로에서는 우리처럼 국민들 현실을 사는 국민과 판사가 서로 괴리를 가질 이유가 없어요. 중국에서는 숫자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해요. 중국에도 황색불이 있는 곳이 있어요. 하지만 황색불 자체가 없는 곳들도 많아요. 그런 곳들은 아예 녹색불과 붉은색불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고 정지. 그 다음 거기에서 신호. 저 신호가 숫자를 안내해 주는데 가는 신호가 몇 초 남았다 이런 식으로 안내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되면 빨간색에서 멈출 신호가 몇 초 남았다.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어 갈 수 있는 신호가 몇 초 남았네.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반대로 멈출하는 신호가 이제 몇 초 남았네. 그러면 이제 다들 준비를 하고 빠르게 빠지기 위해서 출발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특이한 건 중국은 이렇게 신호가 없는 교차로도 지방도시에 가면 꽤나 많아요. 의외로 이런 신호 없는 도시에 그 신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적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꽤 번잡한 회전교차로나 신호가 없는 곳에서도 생각보다 이미 그게 너무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우리는 글쎄요. 이 정도 크기에서 신호 없는 도로가 그렇게 흔하지 않을걸요. 보십시오. 작은 도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호가 없어요. 자유롭게 차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혼잡스럽지가 않아요. 여기에서도 숫자가 있고 그리고 중국의 도로가 우리보다 훨씬 반자율에서 자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쉬운 이유가 뭐냐면 이미 중국은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많아요. 그리고 도심에서도 그 자율주행 기술을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쓰는 것 같아. 물론 그게 제한이 되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쓰려면 쓸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 불의 숫자가 들어와 있죠. 얼마 뒤에 이제 출발한다는 거예요. 중국의 도로를 보면 땅이 넓어서 그런지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중국도 오래된 도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곳들은 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도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넓어요. 그 다음 도로가 철저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자 주행하는 도로 주행하는 도로는 철저하게 주행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갓길에 정차되어 있죠. 갓길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세울 수 있는 구획이 정해져 있고 그 속에 차들을 세워요. 그 다음 이게 일반적인 도로예요. 자 여기에서는 가는 주행하는 도로는 주행하죠. 그 다음에 갓길에 잠깐 정차하는 정도는 저기 보시면 택시예요. 택시 정도만이 가장 하위 차선에 잠깐씩 정차예요. 그런데 택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정차하는 차량을 못 봐요. 그러면 그 마지막에 안쪽에 펜스가 있고 펜스 안쪽은 뭐냐 오토바이나 아마 중국에서는 이게 다 전기바이크라고 해요. 그래서 전기 이동 수단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 사람들을 아예 많을 때는 저기 분리되어 있어서 그 안쪽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럼 저기는 차가 안 다녀요. 그리고 저기는 모두 전기바이크나 자전거 같은 것들이 이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이 지켜지면서도 일반 도로도 자동차로 인해서 혼잡스럽지 않으면서 서로 잘 빠르게 빠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자전거나 전기바이크 같은 걸 타기에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실제 중국은 적극적으로 바이크 자체가 대부분 전기바이크예요. 저는 막 굉장히 휘발유 바이크 우리는 아직도 휘발유 바이크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중국은 대부분이 전기바이크 그래요. 지금 이미. 그래서 저 옆에 갓길에 달리는 저렇게 많이 오토바이가 다니고 사람들을 이동시켜도 저게 환경오염이 거의 없는 거야. 이야 우리가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철저하게 도로가 나뉘어져 있어요. 물론 저런 펜스가 없고 그런 곳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긴 거리에 갓길에 차가 정차된 게 없어요. 마찬가지야. 도로는 비어있지만 저기 보시면 포르쉐나 한 대가 저기 이제 진출입로에 그나마 서 있는 것이지 도로에는 왼쪽에도 그렇고 갓길에 차가 없어요. 중국의 대부분의 도시의 좀 큰 도로들은 다 이래요. 갓길에 차가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고속도로와 지금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반자율에서 자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갓길에 차가 서 있고 그 다음에 보행자들이 위험하게 가까이에 다닌다거나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 그 상황이 사실은 반자율에서 자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힘든 곳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미국에서 보면 미국이 오히려 이런 것에서는 좀 자유롭죠. 그러다 보니까 차가 테슬라 같은 경우 실험하는데 앞에 차를 피하고 뭔가 애매하게 정차되어 있는 차를 막 피해가고 중앙선 넘어서가고 막 그런 것들이 있죠. 그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 거야. 오히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가 훨씬 자율주행이 쉬운 거예요. 구현이.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왜 저렇게 빨리 자율주행을 실현했다라고 주장을 할 거라고 의문이었는데 이제서야 알겠는 거야. 이면도로 안에 들어가면 좀 힘들겠지만 대도시의 큰 도로에서는 너무나 이 구조 자체가 잘 나뉘어져 있고 여기에서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자율주행 기술을 너무 쉽게 빠르게 하는 거야. 실현하는 거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도로에는 철저하게 차가 다니고 정차를 할 거면 갓길에 정차가 있는 도로가 있고 아니면 이면도로로 들어가서 정차 구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어느 분이 댓글로 달아주시는데 중국은 단속이 굉장히 까다롭다. 그리고 주정차 감시 카메라도 많고 그리고 과태료 그러니까 벌점이 세다. 그래서 우리는 벌점이 높잖아요. 그러면 뭐 사실 주정차로 인해서 운전면허 제한을 걱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정말 많이 단속되고 그래도 우리가 주정차 위반으로 면허가 날아갈 수가 있나? 거의 힘들 거예요. 근데 중국은 그게 꽤나 까다롭대요. 생각보다 그 뭐라더라? 그러니까 벌점으로 면허 정지가 되고 취소가 되는 그 범위가 낮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규를 잘 지켜. 이런 주행 도로에 정차해서 단속되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봐. 왼쪽과 오른쪽의 특징이 뭐예요? 상가예요. 상가. 상가가 있는 곳인데 자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구분을 지어놓고 이것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죠. 우리는 서울에 안 그래도 좁은 곳에서 이제 중국 따라한다고 버스 전용 차로 그 다음에 자전거 오토바이 자전거 전용 도로 만들었다가 다 실패하고 지금 시궁창이잖아. 그나마 버스 전용 차로는 버티고 있지만 자전거 전용 도로는 서울에서 실패했죠. 완벽하게. 도시 자체가 이제 너무 밀집도가 높고 도로가 좁으니까 그 좁은 데 막히는 데서 또 자전거 도로까지 만들면 조평시 저기 뭐 군자 쪽에 가면 자전거 도로 인위적으로 조금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뭐 사실상 지켜지지도 않고 시궁창이죠. 중국은 봐요. 오히려 전기바이크나 자전거 도로를 아예 구분지어 놓고 굉장히 저게 사람들을 많이 빠르게 이동시키는 거야. 야 이거 보면서 얘들이 진짜 선진국이다. 그리고 도로는 철저하게 자동차 기반이야. 그러면 저 일반 도로에 오토바이도 전기바이크 같은 것도 가려면 갈 수 있어. 근데 안전은 천천히 갈 거면 뭐 저기 하위 차선으로 가면 되지. 그러니까 여자들도 저는 전기바이크에 거부감이 없어.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저게 아마 전기바이크는 저속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속인 전기바이크는 사람들이 왜 거부감이 없냐면 헬멧을 안 써도 돼. 맞죠? 지금 보시면 이상하죠? 전기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은 헬멧을 다 안 써. 저게 아마 25km나 한 그 정도에서 아마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속도가. 즉, 저속에서 이미 자전거 잘 타고 바이크도 잘 타는 상태에서 속도를 낮춰놨기 때문에 전기바이크는 사고 위험이 굉장히 낮은가 봐요. 사고가 나도 부상의 위험이 낮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헬멧을 쓴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전기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헬멧을 안 썼어. 법적으로 이게 안 써도 되나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담 없이 바이크를 그냥 타고 편하게 이동을 하는 거야. 이걸 보니까 얘들의 구조가 진짜 뛰어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네에서 편하게 저 전기바이크를 타고 편하게 헬멧도 안 쓰고 이동하니까 동네 상권이 죽지 않아. 우리는 어떻게 돼? 이 병신 같은 구조에서 자동차 이동 기반으로 구조가 짜여지니까 동네 상권이 다 죽어버리죠. 추차를 못하니까. 물론 추차도 지궁창으로 하긴 하지만 주차장 자체를 만들지 못하죠. 밀집도가 높은 상태에서. 거기에서 큰 상황 큰 마트나 뭔가 쇼핑 몰 같은 것들로 인해서 동네 상권이 우리는 다 죽어버리는 현상이 나왔잖아요. 근데 중국은 특이하게도 그 현상이 덜해. 물론 이제 얘들도 멀리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왜? 동네에서 이동이 편하거든. 전기바이크 가격도 싼 데다가 헬멧도 안 쓰고 편하게 저속으로 다 이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동네 상권이 유지가 돼. 굉장히 신기해요. 역시나 갓길에는 차가 없고 대도시에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사실은 이면도로 제외하면 좀 큰 도로는 다 자전거 보행을 위한 저 굽은 도로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진짜 역사 오래된 시골길 근데 그런 곳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냐 갓길에 주정차 할 수 있는 공간을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저런 구분이 없으면 좌우가 서로 시공창으로 다 주차를 해놓고 엉망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구분을 다 선을 지어놔. 이 안에 주차를 하라고 선을 지어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공간이 있으면 주차를 하는 거야. 저구도 통행에서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거죠. 좀 큰 도로로 오면 역시나 자동차 갓길에 주차가 없고 대중교통 버스나 이런 것들만 설 수 있는 정류장이 존재하고 이거 봐. 여기에서 그나마 주차할 수 있는 왼쪽에 주차 공간을 쭉 걸어놓으니까 거기에만 주차를 쭉 다 해놓죠. 상가 상권 옆에 저기에서도 보시면 큰 도로 주행을 하는 도로는 나뉘어져 있어. 그 다음 그 블럭 안쪽으로 오토바이 자전거 같은 것들 전기바이크가 달리는 도로가 있고 그 안쪽에 주차 구역을 나뉘어 놨어. 저기 끝쪽에만 그래서 보시면 왼쪽도 그렇고 오른쪽도 그렇고 펜스 안쪽에 주차가 일렬로 쭉 댄게 보이죠. 그러니까 주차 구역과 주행 구역이 완벽하게 나뉘어져 있어. 얘들은 사실상 대도시의 도시가 도로가 이미 고속도로 자동차 고속화로 차들이 이동할 수 있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건 아니지만 차들만 이동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 그리고 놀라운 건 그게 당연히 갓길의 주정차 같은 것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자동차로 인한 정체가 없어. 그러니까 얘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은 베이징 같은 대도시야. 엄청난 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정체가 우리보다 굉장히 적어. 우리가 오히려 강남이나 시청이나 대한민국이 대도시가 출퇴근 시간이나 시간대에 정체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오히려 한국에 와서 강남은 말할 것도 없고 시청이나 이렇게 서울을 쭉 다니면 많이 놀래요. 그걸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중국인들이 한국의 도로를 보면서 너무 정체가 심하다고 놀래. 왜? 중국은 대도시를 가도 차가 많을 때는 있어요. 근데 차가 많을 시간대와 상관없이 차가 이동을 할 때는 얘들은 차가 별로 안 막혀요. 차량 자체가 많아도 이렇게 통행 자체를 제한하는 것들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당연히 빠질 때는 쭉 신호 한 번 바뀌면 차들이 쭉 빠져.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호가 딱 바뀌었을 때 가야 될 때 멀리서도 숫자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빠질 때는 차들이 쭉 빠져. 그러니까 엄청 정체가 많아도 차들이 빠질 때는 그냥 쑥 다 빠져버려. 그 다음 블록을 가도 정체가 된 차량 이동을 방해하는 갓길의 차량이나 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차들이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대도시도 특이한 게 상하이 같은데 여기가 아마 상하일걸요. 자 상하이 같은 데도 그냥 빠질 때 그냥 쑥 빠져. 우리 같은 정체가 없다니까요. 자 이게 회전교차로예요. 그나마 회전교차로에서 사람들이 이걸 많이 경험하니까 신호가 없는 회전교차로야. 근데 빵빵 별로 안 거려. 참고로 이 카메라 찍는 카메라는 저기에서 우회전해서 가고 저기 화물트럭이나 앞에 흰차는 왼쪽으로 회전교차로를 타고 돌아서 왼쪽으로 가요. 근데 이걸 그냥 서로 자연스럽게 쓱 다 가는 거야. 빵빵 안 그리고. 너무 신기해. 이게 경험이 있으니까. 자 이런 곳에서도 좁고 막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갓길에 불법 주정차 같은 것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막혀도 신호 몇 번이면 그냥 쑥 해서 몇 블록을 그냥 다 그대로 이동해 버리는 거야. 여기 보시면 애플스토어가 여기 저는 뭔지 어딘지 몰라. 근데 무작위로 그냥 찾아보는 거야. 애플스토어가 있잖아. 대한민국 같으면 가로수길이나 시청 근처나 강남이나 홍대 입구에 애플스토어가 있잖아요. 그 앞이면 옆에 주정차 쫙 있고 갓길에 오토바이 서있고 오토바이 배달 와리가리 치고 앉았고 난리야 여기 지금 주정차 엉망이라고 근데 얘들은 고작 2차선 2차선인가 2차선이에요. 2차선 밖에 안되는데 신호 한 번 딱 바뀌면 꽤 긴 정체가 차량들이 그냥 쑥 다 그냥 빠져버려. 마치 어 그냥 무슨 설사가 하는 것처럼 진짜 시원하게 다 빠져버린다니까. 정말 신기해요. 봐. 워낙 한데 갓길에 불법 주정차가 없으니까 그냥 신호만 한 번 딱 바뀌고 나갈 때는 그냥 차가 없어. 다 빨리 쭉 빠져버리거든. 저 멀리 봐도 주정차가 없죠. 지금 이상하죠. 없어. 그리고 아까처럼 펜스로 나누어져 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보호하는 도로가 있고 여기는 보시면 이제 차선만 그려놓고 손만 그려놓고 가장 하위 차선은 오토바이나 자전거들이 다니는 도로야. 거기에서 저속 이동수단들은 헬멧을 안 써. 그러면 너무 편하게 자전거나 전기 오토바이 같은 걸로 편하게 동네를 쭉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부담이 없는 거야. 굉장히 좋아. 애들이 그래서 다 본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저도 최근에 중국 거 자동차도 보고 기술도 찾아보고 도로나 사람들 걸어다니는 거나 계속 찾아보는데 저는 솔직히 도로의 형태에서는 중국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숫자를 적어놓고 노란불 없애도 중국도 노란불이 있긴 하지만 대도시의 큰 도로는 교차로는 노란불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숫자로 표시를 해줘요.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차량이 달리는 도로는 철저하게 달리는 쪽으로 해서 불법 주중차를 거의 막아버리고 없애버리고 가장 하위 차선은 전기 오토바이나 자전거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보호해서 대량의 사람들이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그리고 불법인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대도시에서는 지금 보시면 킥보드 같은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중국의 대도시가 킥보드가 불법인가? 근데 킥보드 대부분 생산이 중국이거든요. 중국산이에요. 한국의 도로를 쓰레기로 만드는 근데 정작 중국에서는 아무리 보행자를 많이 찾아봐도 이게 불법인건지 공유 킥보드가 불법인건지 몰라도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이 거의 안 보여요. 이상하죠? 이상해. 아예 헬멧 안 쓴 바이크 전기바이크를 타는 사람이 보이면 보이지 킥보드가 거의 없어. 대도시에도 우리 같으면 여기 애플스토어 앞이면 각길에 킥보드 넘어져 있고 잔뜩 있거든. 한 데도 없어. 중국이 킥보드가 불법인가? 그럼 자기 나라에서 만들고 정작시 수치로 존나 많이 해버리고 외국의 도로를 시공창으로 만들어버린 건가? 킥보드가 없어. 그러니까 인도도 철저하게 보장이 되고 굉장히 좋아. 또 이런 영상 찍으면 또 소파 시발 중국 뻥이네 라고 하겠지만 모르겠어. 과연 그리고 중국은 보신 것처럼 주행도로는 철저하게 주행이야. 각길 불법 주중차도 거의 없어. 그러니까 중국은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을 쉽게 구현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자율주행을 실현할 것이라고 봐요. 반대로 한국은 각길의 주중차 그걸 시발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옆차선으로 피해서 해야 돼. 근데 옆차선에 또 차 다 물고 있어. 그럼 그 시발 눈치 보면서 대가리 밀어놓고 막 대가리 막 서로 밀어놓고 막 해야 돼. 그 자율주행이 단순히 자동차가 주행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옆차선 시발 눈치 보면서 대가리 막 집어넣는 그걸 구현을 해야 돼. 그걸 구현 가능하겠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사실 중국이나 미국처럼 자율주행을 하려면 도로가 넓거나 아니면 갓길에 불법 주중차를 다 없애야 돼. 근데 우리는 너무 밀집도가 높아서 그걸 못하거든. 즉 우리는 자율주행 기술이 가장 늦게 발전하는 선진국일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기업은 존나 뒤쳐지죠. 그래서 대한민국 기업이 자율주행 기술을 테스트하고 연구하는 건 사실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이랑 다른 나라에서 해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구현을 못해. 촛대거든. 의외로 대한민국 도로는 자율주행 기술이 가장 선진국에서는 넓게 가능할 것이다. 솔직히 불가능할 것지도 몰라요. 반면에 중국은 절대 중국의 전기차들이나 얘들이 자율주행을 빨리 구현했다라고 이미 대도시에서는 이미 테스트한 주행거리가 수백마일 그러니까 수백만 마일 수백만 킬로 를 막 넘어가요. 자동차 회사들이 수백만 킬로 수천만 킬로 이미 다 테스트를 했다라고 막 서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뻥카가 아니야. 이 정도의 도로면 이 정도의 도로 환경이면 충분히 했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갓길주정차만 없고 사실은 이게 고속도로화가 된 거야. 이미 빠르게 달릴 차들만 달리고 주차할 것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서 주차가는 구역에서만 하고 이게 고속도로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생각보다 빨리 구현하겠구나. 자 그러면 불법 갓길주정차 킥보드 시발 널부러져 있고 배달 오토바이랑 자동차 택시 버스 온작 난자판에 정체 꽉 되어있고 숫자 표시도 없어서 사람들이 차가 신호마다 꽉꽉 막히는 한국의 도로와 중국의 도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디가 선진국의 도로예요. 따놓고 얘기해서 이게 뭐 중국 여러분들 편견 말고 어디가 선진국의 도로예요. 누가 봐도 중국의 도로가 선진국의 도로예요. 한국은 미개한 후진국의 도로고 근데 문제는 한국의 도로를 중국의 선진국 도로처럼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죠. 밀집도가 높고 구조가 병신이기 때문에. 혹시 조선족분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줘요. 요즘 중국 너무 사랑해요. 찾아볼수록 시바 너무 좋아. 대단해. 그러니까 조선족분들 이렇게 중국 찬양하면 시바 한국 구독자 빠진다고. 그러면 조선족분들이나 중국분들 구독과 좋아요 좀 띵어와. 오늘 저녁에 짜장면 먹어야 되겠다. 띵어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